달국기 소리다. 김희장대. 달국기요? 응, 달국기 소리다. 실례합니다. 누구신겨? 예. 저거. 아니, 화요. 차 개조해가 뭐 달국기 돌리면 뭐 범위라도 걸립니끼오. 혼이 맞죠? 화요. 차는 데 아이 만들 생각하고 착용하니까. 너 최고라며. 장부만 있으면 차는 데 아이 만들다며. 야. 형님. 인생 걸린 문제다. 자, 본래 타고 문짝짝 바퀴만 달면 되겠구만. 이거 차량은 아직 등록도 돼있다 이거? 다 줘라 한 번만 좀. 이거 한 번만 고쳐줘. 이건 차가 아니야. 여좌속 해줄게. 내신 모델로. 맞아? 여기. 여기가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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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안 하니까. 여기다. 여기다. 빨리 가! 브링이 롤! 아, 이거 뭐해? 이거 술래요. 괜찮아. 어? 형아, 올라가서. 여기서 안 돼. 리소트를 해볼게. say, 자, 헬이! 자, 자, 고맙습니다. 혹시 제가 안 오면 이사님 가지시고요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지금 드시면 안 되는데. 죄송합니다. 이거 버블하고 깔아놓은 거 아닌가요? 여러분 회장님 나오십니다. 지금부터 대상건설 창립 30주년 이념 리셉션을 시작하겠습니다. 소평전 치지 마요. 뒷뒤기 아파. 조그만. 광주라 광주라. 회장님 앉으십시오. 됐어. 개지근 자동차 얼른 보자. 회장님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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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아이고, 하느님, 부처님, 누가 됐든, 아침에 도와주세요 좀.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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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